그런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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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? 대일밴드한테? 도희야. 응? 내가 한 번 안아줄까? 어? 아니... 오늘 너 되게 힘들어 보여서... 우리 집에선 한 번씩 안아주거든. 아무것도 안 묻고. 그래. 한 번 안아주라. 수고했어. 기저귀값 하느라. 그래. 너도 수고했어. 기저귀가 하느라. 기저귀가 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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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응. 응. 어? 응? 영 geehr 처음 봤어 형 고rívez 와마 들어가x2 꼴도 먹이스로 빠이카 꼴도 먹이스로 진짜 좋다 아 야 진짜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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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딱 보면 모르냐 야 근데 오빠 너 설마 그런 거지꼴로 여자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? 야 왜 계속 티는 끄집어내고 난리야 얘가 자꾸 바지 먹는데 안 그래도 말랐는데 저 바지 보니까 더 말라 보인다 그니까 신발 안에 양말도 안 신었어 그럼 호랑난나는데 이 오빠야 진짜 요샌 이래야 블링블링한 거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 봐 어때? 난 참 그래 맞아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오늘 오빠 넌 다시 태어난 거야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이 지구가 늘 가든 오늘 밤만큼은 오빠는 얘가 주인공이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